교황청 신앙교리부 차관보 차이스 시클루나 대주교가 인터뷰를 통해 사죄 독신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교황청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목을 끄는데, 이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의미하는 시노달리타스. 시노달리타스 시련의 걸림돌로 성직주의가 꼽히는 데 대해 CPBC가 시노달리타스와 성직주의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연속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부산과 인천교구에서 새 사제들이 탄생했습니다. 부산교구와 인천교구에서 거행된 사제 서품식 소식 알아봅니다. 교황청 내부에서 사죄 독신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죄 독신 의무에 대한 교황의 생각은 확고해 보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의 한 매체가 보도한 교황청 신앙교리부 차관보 찰스 시클로나 대주교 인터뷰입니다. 사제들의 독신 의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클로나 대주교는 자신이 내릴 결정은 아니라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발언의 파장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클로나 대주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클로나 대주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결혼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훌륭한 사제가 될 수 있는 청년을 이뤄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직자의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루면서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제 독신 의무를 폐지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에게 독신 의무를 부여하는 유일한 그리스도교 종교입니다. 혈연이나 가족에 매이지 않고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교회 일꾼으로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아마존 신호들을 통해 특정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기혼 남성의 사제직을 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아마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도 기혼 사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제의 독신 의무가 교리가 아닌 전통이라면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지만 독신 의무를 주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아마존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 사목적 고려가 필요할 경우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제 독신 의무 폐지가 성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르헨티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CPBC 명현균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노달리타스 시련의 가장 큰 걸림돌로 성직주의를 꼽습니다. CPBC는 최근 시노달리타스와 성직주의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마련해 방송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오늘과 내일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번 특별 대담의 취지와 의미는 무엇인지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 대담은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보도주간 조승현 신부사회로 약 47분간 진행됐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느낀 성직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과 해법을 찾아보는 자리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신부가 왕이다. 좀 심침치 않게 들어볼 수 있는 말인데요. 성직자가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오늘 대담의 주제로 성직주의를 다루는 것은 그 성직주의가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구해놨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대담은 의정부교구 사목용소가 지난해 10월 사목자료 시리즈 첫 번째 권으로 펴낸 성직주의 성찰과 나눔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느님 백성에 함께 걸어가는 여정, 즉 시노달리타스적 접근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성직주의가 한국교회 안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참 다루기가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노달리타스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주제인데 성직주의를 시노달리타스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던 상황에서 특별 대담이 마련된 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노달리타스를 교회 쇄신의 길이라고 강조한 건 다름 아닌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변승식 신부는 교회 쇄신의 길을 개인의 성찰과 회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회 쇄신은 결국은 개인의 회심 또 개인의 성찰과 회심 안에서 시작되고 또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부정하고 또 나 자신을 극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쇄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진행을 맡은 조승현 신부는 성직주의에 대한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특별 대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성직자를 필두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보다 섬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성직주의와 시노달리타스 성찰과 나눔 특별 대담은 오늘 밤 11시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 CPBC TV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신호달리타스와 성직주의 CPBC 특별대담 이어서 사제가 바라본 성직주의의 문제점과 대안을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의정부교구 신합리본당 주임 허영민 신부는 사제 생활 34년째를 맡습니다. 허 신부는 한국천주교회에서도 잘 알려진 삼형제 사제 중 막내입니다. 큰형은 서울대교구 허근 신부, 둘째 형은 허영엽 신부입니다. 삼형제가 모두 사제이다 보니 형제가 만날 때면 자연스럽게 성직주의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대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목을 펼쳐왔습니다. 허 신부는 성직주의로 인해 성직자 스스로가 성직자답지 못하게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성직주의가 잘못하다가 사랑하는 어부의 삶 그리고 목자로서의 삶에 역행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직주의에 뭔가 자꾸 익숙해지는 생활을 하다 보면 소박한 삶과 절제된 삶에서는 점점점 멀어지는 하나의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허 신부는 성직주의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된다고 우려합니다. 신자들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은 성직자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직자가 목자로서의 삶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게 돼 결국 성직주의의 말로는 돈, 재물과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상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돈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 성직주의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결국은 돈, 재물 쪽으로 성소에 정말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결과가 성직자 자신에게서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허영민 신부는 성직자가 성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성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주의에 대한 사제들의 그런 어떤 정말 성찰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내 자신이 정말 성찰하면서 어제보다는 좋은 하나씩 하나씩 1cm라도 좋아지는 그런 노력을 꼭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산교구와 인천교구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5일 두 교구의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부산교구는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서품식에선 부산 문현본당 신재철 부재, 부산 이기대본당 이동훈 부재가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신재철 신부는 부산 우동본당 보좌로, 이동훈 신부는 부산 중앙본당 보좌로 오는 18일부터 사목을 시작합니다. 같은 날 인천교구에선 교구장 정신철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인천가톨릭대 신학대학 대성당에서 열린 서품식에서 인천 주한 삼동분당 김기현 부재가 서품을 받았습니다. 새 사제 김기현 신부는 인천 청라본당 보좌로 발령받아 22일부터 사목합니다. 2018년 남북 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4년 만입니다.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발굴, 한강하고 평화적 이용과 같은 공동사업도 모두 중단되는 셈인데 과연 군사합의 파기는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압도적 무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죽이는커녕 일촉즉발, 전쟁의 위험 속으로 빠져들게 할 거라는 걱정과 우려가 가시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CPBC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